오늘 아침은 햇반 소시지 양파볶음 종갓집 전라동 김치입니다. 이거 먹고 오늘도 택배 사러 친구네 집에 가야 합니다. 펜트하우스 보면서 얼른 먹어볼게요. 이번에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하나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보내주셨는데 읽지를 못하겠습니다. 한 300ml 정도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여기다가 커피 담아가지고 갔다 오려고요. 바닐라 시럽 20ml 넣고 습가줍니다. 수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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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ç master 고소 등 street nur 고소 잘 고구멍 요즘 양념장 오! 호김이다! 오! 본정! 일단 떡볶이랑 라면하고 갈까? 제로콜라 네 먹고 싶은 걸로 해라 신비야 좋은 세상이잖아 이대로 그냥 밥 끓여주는거야? 오! 오! 나는 오늘의 시험을 위해 나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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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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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완전 예원정 시간 내 생선이야 그거 알았네? 나는 테스트하고 이랬거든 이거 그냥 1분? 뿌려 보셨는데 여기 퀄리티 오셨어. 1000원 치고 100원 치고. 5원. 3, 3원. 예로니가 여기에 라면 살이 너무 맛있겠다. 어, 반개살이 괜찮을 것 같은데? 너무 맵질이 울어. 맵질. 불어먹이 너무. solar. consent. OS. 고란Traus. 전원을 hoor죠. 거기서, 돈 주문한 거 가면 끝나지 않나요? ㅎㅎㅎㅎ 나는 16,000번 가고 싶어서 서로 오기까지 съесть 이난한 그이프가 적혀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거든요 이 여성의 한 공연장에서 수룩 루어 루어 선생님 선생님 같이 가요 루어 수룩 수룩 수룩이 뭔가 암바같이 했어요 이리와 이리와 수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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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박 2일동안 영상편집만 했습니다 한 95%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5%는 오늘 밤에 마저 하려고요 토요일날 여사 홈모드 할 계획이고 씻지도 않고 편집만 했거든요 너무 더러워서 좀 씻고 나왔습니다 가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진짜 밥 두 그릇 각인데 만들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그거 만들어 먹으려고요 먼지는 제가 좀 이따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초 마무리 했고 얼굴에 오일 발라놔가지고 얼굴이 좀 반들반들 하네요 뒤에는 월요일날 입을 옷을 세팅해봤어요 이런 날 제이인가 제가 이프피잖아요 즉흥 네 아이콘인데 근데 요새는 진짜 그 계획 스케줄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계획을 안 세우니까 한도 끝도 없이 생활패턴이 무너지더라고요 최대한 계획대로 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내일 업로드하는 게 계획인데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밥도둑 레시피 재료를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보라 고기 배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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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들어볼 밥 도둑놈은 땡초 다데기입니다 땡초를 겁나 다져가지고 볶아서 먹는 반찬인데 갑자기 그게 미친 듯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트에서 땡초 한 봉다리 사왔고요 이 땡초로 다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국수 아크 아크 오케이 골고루 골고루 볶음 dollop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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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편집 마무리하고, 업로드 예약까지 걸어놨습니다. 우와, 여기서 개털을 깎았나? 개털을 깎아놨습니다. 생크림을 Prompt 생크림을 사용하기 위해 오늘 아침도 땡초 다대기 비빔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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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도 땡초 다대기 비빔밥 같은 상황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기장에서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침묵을 다시 오기로 했어요. 제가 여기 또 똥꼬가 올라와서 이거 다시 칠하러 갔다 오려고요. 준비마저 해볼게요. 피부까지는 다 한 상태고요. 수렴이는 또 친구가 고맙게도 봐주기로 해가지고 친구한테 수렴이 맡기고 놀러 가요. 오늘 새벽까지 비가 겁나 오다가 비는 이제 그쳤거든요. 근데 바람이 겁나 봅니다. 용실하니까 머리는 따로 안 만지로 돼. 이번에 선물받은 코스놀이 립이거든요. 워터 블러리 틴트 오브 마티니.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오늘 립은 이거를 발라보겠습니다. 선물받은 원피스를 개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밖에 바람 소리 들리시죠? 바람이 진짜 뒤집어지게 불어가지고 치마 입고 나가면 치마 다 뒤집어질 것 같아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요. 계획에 없던 차차. 누에토 뽀얏백에다가 짐 간단하게 싸서 갔다 올라고요. 가방을 이번에 같이 선물받은 PPB 백인데 여기 뭔가 립도 들어갈 것 같아서 립 넣어보려고 시도해봤는데 립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. 카메라 챙기고 물티쉬랑 휴지 챙기고 클립스 에어팟 아, 이어팟 빅샤 배터리 미니 삼각대 웬프로토 삼각대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또 삼각대 숙소에서 입을 옷 그리고 잠 그리고 미용실 가서 눈썹도 좀 염색하고 오려고요. 눈썹이 너무 짙어졌어. 부리부리해져가지고 뽀얀하는 김에 눈썹도 좀 같이 하고 올라고요. 칫솔 치약이 없다더라고요. 칫솔 치약 챙겨갑니다. 속도 챙겨야 되고 지퍼백에다가 그냥 기초랑 클렌징용품 다 그대로 박아넣었습니다. 염색전 마지막 정수리 머리 염색하고 오겠습니다. 내가 다시 한 번 한번 공통 어밉은 10분 아우, 못있더라고요. 아우, 너무 잘해요. 아우, 페디와 다시가 공동하는 계절이에요. iking Millionen Mike 나 우유 생크림 우유 생크림 니 또 하나 먹어볼까? 난 우유 생 15,980원 야채를 뭐 살 거 같아 야채를 왜 사? 뭐 먹을까? 갈빗살? 너네 신 먹어 짓 먹어 뭐 먹어 가위바위보 신라면 뭐 먹는단 말이야 나 로제 먹어야겠다 우리 돈이 그렇게 많아? 우리 60만원 이제 60만원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왜 승인해줘 나 이거 진짜 최애야 내 최애야 원픽 하나씩 빨리 잡아 니 뭐 할건데 아니 세련된걸로 잡아봐 꼼치 세련됐어 바나나킥 딸기킥해라 딸기킥 저거는 왜 저거 안 먹는다 빨리 잡아 꼴갈빗 이거 세련된 것도 못하고 어 어 어 괜찮은 괜찮은 외제에 가자 이거 콜? 인정 너네꺼 빨리 하나씩 소개해봐봐 메이플콘 알가람이건 나는 10만원 넘는게 얘네 일단 탈락이고 내가 내 사람을 몰라서 그래 니 7만원 8만원 내기친 사람 들고 가니? 그래 진짜 넘는다 이거 근데 내가 진짜 100번 1등이다 내가 1등이지 야 좀 떨릴까? 너네 진짜 물가를 몰라서 그래 대리아티 누가 사자 했는데 100만원 넘어 야 수봉도 사야되는거 알제? 수봉 말고는 들고 갈건데? 야 7만원 누구냐? 7만원은 무조건 들어 너무 편하게 가네요 여기 겁나 넓다 누워서 가나? 저기 있으면 바나나 안 하나 여기서 놀고 막 저기서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롯데월드 가게? 야 니 무서워서 탈수있냐 절타가 절도하는 줄 알았잖아 우리 몇 동 몇 도로에 있지? 101동이야 아니 아니 103동 으아 여깁니까? 17층 17층 제가 문을 따겠습니다 앗 앗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열었어요 와 아하하 우와 오 좋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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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로 있어 오 다 같이 넣어라 와 완전 와 완전 와 야 환기 좀 시킬게 근데 이거 밖에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야 더 무서운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대박 견두기까지 쓰 와 이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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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살아도 되겠다 네 여기 한 며칠 있어도 되겠다 네 아 아 나중에 그거랑 노티드랑 먹으면 되겠다 신기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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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공기 2개 시키고 그럼 얼마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신부가 안되네 그래 짜잔 무자가 된 것 같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1인생분 아니지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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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딱딱해도 그냥 먹어라 네 야 입이 3개인데 왜 이렇게 핏머리 야 원래 핏톡톡이야 핏 나와도 그냥 먹어 아 딱 구워줘 봤다 내가 구웠어 진짜 간이 돼있는 것 같다 그니까 간에 넣은 소고기인가 요새 그렇게 나와 미지근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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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니가 구웠어요 야 맛있는데 근데 잘 구웠네 생각보다 나 핫파라더스 먹어봐 이게 한 번도 안 먹었더만 다 했는데 응 우리 이거 다 구운 거야 고기는 이게 다인데 고기 핫평도 다 쓰면은 진짜 심한 거 싫어 물가 이렇게 오른 줄 몰라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어 진짜 짜다 뭐지? 프레인펜 있잖가 아 근데 안타깝거든 이게 이상하게 싼 구간이 있어 싼 구간이 있어 싼 구간이 있어 이랬는데 있는 거 아니야? 이런데도 맞지? 자기가 다 싸워들고 와야 된 내가 근데 나 깔끔하고 너무 깜짝이야 나 살고 싶네 너네 먼저 가리 저거는 왜 신기해 맞아 세상에 좋구만 회 왔어? 으악 이 집 문이 열려? 아니 근데 이 집 문이 열려? 오 신기하다 너네 집도 현관에서 문이 열려? 근데 여기 열릴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이게 바로 공급됩니까? 세대에서 문을 어떻게 알고 3인분으로 지켰습니다 농어 참동 감성돈 도다리 삼가장 참 감성돈 아니다 농어 감성돈 도다리 근데 이 구분할 수 있겠나? 난 그냥 해 나도 모르겠다 그게 그거 같아 나도 잘 몰라 음 손상이 너무 맛있는데 넌 한번 먹어봐봐 집으로 들고 가고 싶다 맛있어? 맛있어? 내가 아는 소중한 것인데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만족스럽다 식이네 그래서 원래 내년에 알라인데 오빠한테 밀렸잖아 내일 결혼식은 올거야 살아있다면 꼭 갈게 물 다 넣어가지고 더 끓여야 된다 여기 냄비 있어? 냄비 있더라 근데 방구 껴 아니 얘에서 한 거 아니야? 진짜 진짜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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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oso 요런거 means 문적인 젓가락 без 조 exper 이 whereby 해명해라 나 진짜 끼지않었다 간이 Samsawa lash 이상하네. 아니 남았다고 이거. 좀 대파 먹고 싶다고. 대파 숟가락. 막장 테이블. 어떻게 해? 네. 이걸로 자르면 되는 거 같겠나? 제가 해봤지요? 잘 안되더라고요. 그만아. 그만아.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. 야 니 대신 가라 이거. 야 포카를 어떻게 해. 아니 안 포카를 한다고. 레인지. 3분 돌리면 되거든? 두 잔째. 취했다. 그래서 취했다니. 내가 먼저 가져간다 내 거. 내가 니 혼자 이렇게 진짤하냐고. 야 이거 내기 뭐 할 건데. 1등 뭐 할 건데. 정해. 잘 먹겠습니다. 어 맛있게 먹고. 고타해. 3분째야. 어? 어? 혹시 나 개설이 될까? 아니 성도 3수는 해야 된다고. 31살이라면. 아싸. 조컷. 예. 쟤 너무 갈령기잖아. KKKK KKKK 뭐야? KKKK 몰라? 그 누구노래 달아? KKKK 뭐란 말이야? 그냥 먹은 거야? 누구노래 달아? 그치? KKKK 몰라 어떡해 민영 폐가 왜 이래? 누가 섞었냐고 방은미 방은미 어디 구를 구랑육이랑 묻힐라마나? 되돌려놓고 빨리 드셔 빨리 뭐 냉먹고요? 근데 폐가 지금 낼 게 없기나? 먹어 그러면 아하! 먹으면 내구나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거지? 머리 안 돌아가지우 잠시만 이걸 가져오고 이걸 이렇게 가져오고 저렇게 가져오고 오케이 그럼 됐고 팔이 죽었으면 내 주면 안 돼? 아 그니까 포로가게 애가 낼 수 있어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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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연하지 미안해 야 팔 내주면 안 돼? 아니야 팔이 죽었으면 내주면 안 돼? 바란색깔 야 니 이번에 끝 끝날 거 혹시? 야 니 빨리 해봐 2등으로 하는 거야? 원래 제이들은 이런 거 잘하? 아 저거를 깨리고 싶은데 지지연이 너무 싫은데? 로봇츠 대리기야? 어머 막 떨어졌네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머리가 안 떨어졌네 기다려 봤어? 설마 안 돼? 야하 이제 이제 전혀 아니야 제이바이브에서 고소 들어온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어먹는 거야 어 이렇게 저게 나부터 한다 네 왜? 아니 내가 어디에 끼어 있는지 여긴 있잖아 여기 또 이렇게 있다 여기 뭐 시뮬레이션이야 근데 내 이렇게 없지? 아 진짜 엉덩이 아파 엉덩이 살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맨바닥에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 감해지겠는데 입을 줄 볼까? 팔 들고 있는 너 팔 좀 내라 저거는 스킨을 너무 많이 했지 어? 으으으으으으으으 저거 들고 와야겠다 들고 와야겠다. 그 정도면 100일 안 돼. 니는 안 깔게, 니. 두 정도면 깔게. 끌리면서 월요일까지. 오케이 오케이. 식삼 들고 있는 사람 없나? 그냥 식삼 좀 내라. 아 미치겠네. 아 떠오래 걸린다. 뭐하는 거. 식삼 좀 내줘. 아 2도 없네. 없는 게 너무 많다. 내가 이미 한 줄이라서 그래. 니가 꼬야되라. 그래, 잘 좋아했다고. 딜러 아니야? 설명을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. 여기 있는 게 점수거든. 15점 이상을 먼저 만들면은 이기는 게임이야. 니 턴에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. 이 보성을 먹거나 안 그러면은 니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이 살 거 같잖아. 그럼 니가 이걸 찔만 할지. 똑같은 거를 가져가고 싶으면 이거 두 개만 가져갈 수 있고. 근데 만약에 다른 걸로 들고 간다. 세 개까지 들고 가진다. 아 유튜브로 찾아보시면. 포닝돼서 안다. 아니 일단 해보실래요? 이부터 해봐. 무조건 그냥 가져가. 니 턴에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. 이걸 가져가거나, 이걸 찾아가거나. 안 그러면은 못 타야. 스피프하거나. 이렇게 이거 할 거 같은데? 엄마가 복사기 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놔둘 수 있어. 왜 그래? 내가 이게 저러고. 토크는 10개까지 밖에 못 갔는지. 아니 진짜? 너 이제 몰라. 안 하셨는데 한 번 말해도 돼. 저거 열어봐. 말해줘서. 사기 다 깔까? 깔까? 어? 내 다음에 니 다음에 얘가. 니 다음에? 니가 탈 수 있다. 여기 사나. 왜 강간이야? 아니 이거 스킬을 줘 그럼.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. 언니 이거 스킬을 줘. 내 지. 아니 얘도 하면 내 지야 돼. 아니지 이렇게잖아. 아 이렇게 돌아오잖아. 빨리 해주시길 제가 업데이트입니다. 그렇게 어려운데. 이 다음에 내였나? 이렇게 해봐? 엄마가. 이 다음에 니. 맞지? 오늘 두 판 할 수 있나 이거?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. 두 판 했으면 모르겠다. 이 위에를 보고 대충 이렇게 가서 와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라니까. 나는 뭘 살 수 있는데. 아 흰 거 어디 갔어? 아 흰 거 필요 없데. 이렇게 들어가지. 아 그렇게 안 돼? 하하하하 해주신대. 나 잘한다. 오 이제 안 봐. 여기서 이제 웃을래. 야 쟤 뭐 때문에 저러지? 킵 하고 싶은데. 대박 1점. 와 1점이다. 1점이다. 이제 다 하네.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돼가려 돌아가는데. 이거 살 수 있잖아?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다시 열등반으로 강등. 내가 사고 싶었거든. 이거를. 나 2점이야. 뭐 살지? 눈에 뻔하다. 내가 뭐 사는 거 같은 거. 이거. 아닌데? 하하하하 라라눈. 라라눈. 수윤님 어떡할까요? 아 무시하려면 한번 도와줘. 오케이. 와 드디어 고득점하네. 이거 못 가서 간다니까. 이게 약간 부동산 투기하는 거. 하하하하 바이 바이 보. 순서 잘 생각하기. 전반 1등이다. 5. 6. 9. 아 맞네. 잘한다. 프로젝트 운동. 4만 년인가 그런다던데. 투기 게임을. 야 이거 부동산 게임인데.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. 다른 게 다 됐어. 2. 2. 3. 2. 3. 4. 5. 5. 4. 5. 5. 5. 5. 5. 5. 6. 다행이다 키가 작아서 차로 한명 두명 세명 냠냠냠냠 우리 집이였으면 좋겠네 미치 좀 사올걸 봐봐봐 야 니 신고 갈 거니? 니요? 멋있지 우리 2리터 먹고 가야 돼요 꼬치 챙겨 가야 됩니다 꼬치 몇 개 남았지? 아 13개 남았네 가소비 했다 가소비 닉닝하진 않거든? 닉닝 그 정도는 아닌데?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? 짜? 짠 거 아니야? 짠데? 아니 나 이거 먹으면 그런가? 해장라면이 생긴다 오늘 잘 끓였다 나 양말이 없어졌어 양말 내 양말 내 양말 양말 어디 갚노? 양말 야 내 양말 벗어라 양말 해식합니다 해야 된다고? 와아 고생하셨다 시원하네 여름인가요? 신기하네 야 니 차 어디 있는지 알아? 응 야 니는 근데 안 딸 거 같아 예원 안녕 이쁘게 해야 된다고 한 번 하임 나 나 다 뭐 나 iverse 이란 지금 ?!?! 하임 해왼돈 保이 그때까지는 날이 많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날이 좀 쌀랑해져서 니트 패딩을 개시했습니다. 준비 다 했고 친구 만나러 나가보려고요. 엊그저껴만 해도 나 진짜 가볍게 입고 나왔던 티셔츠 야 나도 어제 그냥 니트 얇은 니트 하나 입었다고 목소리가 당연한 듯이야 이거 바람 풀려봐도 당연한 듯이야 그래 그래 왜 계속 예쁘더라고 아 이거 노래 뭐지? 이러니까 비격이 안 나네 주인은 별빛 바라볼 때 눈을 흘러내리니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VRP 부서주 아니야? 아 너무 좋아 그치?